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는 요양문제국 고3 모의고사 2018학년도 3월 모의고사였죠. 요양문은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지문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물론 주제를 묻는 거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서 항상 A, B 두 개의 빈칸 뚫려있죠. 처음 본 친구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여기 아래 요양문 확인해보시면 A, B 두 개 뚫려있기 때문에 보통 이 지문의 구성이 대조 개념이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상의 대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B의 개념이 대조가 될 수 있어. 두 개의 대조 개념이 무엇인지 지문 읽으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해석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들어가보자. 첫 번째 문장 먼저 글의 소재는 보일 수 있어야겠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주요? 장기적인 위협이 있어. 누구한테 위협이 있는데? 딥시 피쉬스니까 심해오 되겠죠.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위협이 있대. 근데 그 위협이 에젯 위협은 그냥 마찬가지로 뜻이니까 부연 설명되겠죠. 이 우리 행성 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심해오에 대한 위협 마찬가지로 디라이브 스프럼 오고 있대. 유래하고 있대. 근데 어디에서 오고 있나요? 경향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개 머리에 있어야겠지. 뭐랑 뭐가 있었어? 그렇죠. 아까 보니까 제일 처음 나왔던 심해오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이 위협 뭐에서 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여기에서 오고 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넘어가서 확인해보니 비록 이런 심해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찬물에 살겠죠. 얘들은. 바닷속 깊이 있으니까 차가운 물에 살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따뜻해지는 것 자체는 itself, 그 자체로는 may not, 뭐가 아닐 수 있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있대. 그럼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보통 바다가 뜨끈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했는데 따뜻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대. 더 큰 문제가 뒤에 있어야겠죠. 계속 확인해볼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갑시다. 뒤쪽 가서 보니까 many of the deep sea. 많은 이러한 심해오들은 오리지네이티드 기원으로 하고 있죠. 언제? during the 초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읽기도 어려워. 백악기? 이런 뜻이었는데 그 옛날 백악기 시대로부터 온 물고기들이었고 그때는 바다가 warm, 따뜻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심해오들은 지중해에 살고 있는데 이 지중해는 어떤 지역이야 당연히? 5천 미터의 깊이까지도 warm, 따뜻해. 이런 지중해에서 심해오가 이제 populated, 거주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심해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 제일 처음 뭐라 했나요? 심해오에게 위협을 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자체의 뜨끈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후 자체는 문제인 게 아니고 더 큰 문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뒤쪽 가서 보니까 연결사 딱 뭐가 나오나요? On the other hand라고 반전 나왔죠. 반면에, 반면에 뒤에 확인해 보니 상당한 중요한 변화는 예측될 수 있대. 그럼 얘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죠. 진짜 중요한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어? 생태 시스템에서 앞으로 향후 100년간 있을 문제. 그 문제는 바로 바이언 인크리즈. 이런 증가 때문이야. 뭐가 증가해? Resolved. 용해된, 풀어진 CO2가 증가하죠. 그럼 CO2가 증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엔드 뒤에 보니. 컨스컨트. 결과적으로 바다가 어떻게 된다? 엑스티피케이션. 지금 보고 있는 이 엑스티드가 원래 산성의 뜻이니까 얘까지 묶어서는 산성화가 되겠죠. 그럼 CO2가 분해되다 보니까 바다 전체가 산성화되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래. 이것이 주요한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확인해 보니 올드,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인데 심해오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Unlikely to be indirect. 간접적일 수 있어. 뭘 통해서? Through the loss of coral habitage. coral은 산호의 뜻이니까 산호 서식지와 그리고 또 먹잇감이 이용 가능한 게 변화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변화 같은 거는 Indirect, 간접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였으니까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효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효과는 뒤에 있겠죠. 다시 뒤에 세게 읽을 건데 뒤쪽 가서 확인해 보니 뭐라 했냐면 Lover. 뜻이 나와 있습니다. 유생. 유생 근데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물고기 새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물고기 단계. 그 심해오들이 아기 물고기 단계인데 그 아기 물고기 단계에서는 얘들이 바다 깊이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있나요? 바다 표면에 있나봐. 이렇게 바다 표면에 있는 그 심해어가 아기 단계일 때는 그때는 Maybe directly,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가 있겠죠. 뭐에 의해서? 또 나왔네. 엑시드 아까 뭔 뜻이라고? 산의 뜻이었죠. 산성 때문에 얘네가 큰 효과를 입을 수가 있대. 그럼 주제 확실하죠. 다시 한번 글의 대조구조 확인할게요. 제일 처음에 심해오에게 위험을 주는 건 바로 기후변화일 수가 있는데 기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반면에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다? CO2가 분해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써 바다가 전부 다 뭐가 돼? 산성화되는 거. 이게 문제였죠. 그럼 대조구조 확인했으니까 내려가서 가볼게요. 직접 A, B에 한글로 써볼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가볼게. 체인지. 변화인데 바다에 있어서 변화. 근데 아까 바다에 있어서 A라는 거의 변화는 May나 Pose. 즉각적인 위협을 취하지 않을 수 있대. 아까 큰 문제 아닌 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기온 선택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답될 수 있는 거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한 개였고 기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뒤에 보니 and yet. 얘 묶어서 그냥 그리고 그러나가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였고 그러나 이러한 바다에서의 빈칸의 변화멸로 직접적인 어펙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에 있어서? 그 아기 물고기 단계에 있어서. 아까 B에 들어갈 말 뭐였죠? 그렇지. 산성화되는 거였죠. 한글로 쓰면 산성화. 이게 돼야 되는데 선지를 가보니까 산성화란 말은 없어. 똑같은 말은 없지만 얘를 바꿔 쓸 수 있어야겠죠. 우리 답이 1번 아님 3번이었는데 3번의 Circulation. 얘는 뭔 뜻인가요? 그렇죠. 순환, 유통 이 뜻이죠? 얘는 산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땡이었고 1번 가서 보니까 chemistry. 얘 뭔 뜻이야? 그렇죠. chemistry. 화학이죠. 산성화된다는 거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였으니까 답이 1번이구나. 골랐으면 잘했고 요약 문제는 물론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파악하는 거 첫 번째고요. 주제를 또 파악한 다음에 보통 A, B가 대조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선지에 있는 어휘 뜸 모르면 끝입니다. 40번 요약 문제 사실 말해서 거의 어휘 문제라 볼 수가 있어. 이거 모르면 끝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는 어휘 모르는 친구들은 꼭꼭 반성하면서 다시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콜록!